정한! 모든 선수들! 모든 선수! 모든 선수! 모든 선수들이래 해야지! 모든 선수! 모든 선수! 모든 선수? 모범 선수! 모범 선수!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어느 선수에 관한 나를 맞춰봐 퀴즈인지 자, 문제를 보여주세요! 음...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고 지금도 제가 뭔가 이상이 올 때는 제가 전화를 드려서 제가 뭐 어떻게 지금 뭐가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상의도 할 수 있는 선배님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시합을 하건 평소에 당구를 치는 모습을 봤을 때 저의... 저의 이제 스승이 아닐까 자...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니 지금 뭐라고 한거지? 근데 한국말이에요? 아니 그냥 멘트가... 연결이 많나?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기... 같이 시합을... 재고? 재고? 같이 시합 다니는 선수들이 우리 동료 선수들이 스승이 아닐까요? 최성원 선수? 조금 아깝다 조금 아깝아? 90% 정도 한 번에 왔어요 이게 90% 정도라고요? 조금 아깝다 조금 아깝다고 하시는데 90% 정도 온 거예요? 네 재고가 뭐라지 모든... 모든... 그런 이야기들은 뭐 모든 당구 선수가 모든... 정한 모든 당구를 치는 사람들? 린나의 스승이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정확하게 토시도 틀리지 않는 걸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뉘앙스가 똑같아요 월... 저... 월드컵 같이 다니는... 이... 아니다 그냥 그런다는 말 같다 맞죠? 땡 거의 근접 맞나? 거의 근접 뉘앙스는 정답이에요 뉘앙스는 답인데 토시를 이번엔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재호 선수 너무 좋은데 네 모든 당구 동료 선수들 모든 당구 동료 선수들 와... 이거는 102% 갔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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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선수들 모든 선수? 드릴? 모든 선수? 모든 선수 드릴 해야지 모든 선수? 모든 선수 모든 선수? 모든 선수? 모범 선수 모범 선수 모든... 모든 선수들 모든 선수들? 예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선수 모든 선수 정답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죽이래 여러모로 죽여 아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온 답 그대로 모든 선수라고 저희가 써놔서 처음에 너무 접근을 잘 해주셔서 정답을 할까말까 했는데 맞추기가 쉬워요 스승이 누구인가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은 똘이 장군 뭐 그랬는데 그 얘기하셨던 거고 그리고 이제 스승이 누구냐 그랬더니 모든 선수 딱 이렇게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역회전 주고 슬로우로 친 성원이 형 공이네 이거 난이도 꽤 어려워요 좀 있죠 공 이렇게 세워주시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공이랑 좀 중요한 게 내 수구가 요래 왔잖아 지금 이렇게 이건 2공도 기억이 나요 아 성원이가? 어디야 저걸? 이거 총이가 친 거 맞춰서 서울이잖아 함께 서울 누구랑 친 거야? 원뱅크를 쳐야 되나? 16강 아닌가? 저거 자 조명호 40만원이 걸려있는 슬로우로 친 건 아니구나 밀리니까 자 도전합니다 찝어친 거 같아 찝어친 거 뒤돌려 치기를 친 거야 울렁거리게 쳤겠지 옆에 옆단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떴다 브릿지가 나오네 오케이 살짝 안 떨어지게 잡아야겠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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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근데 오 그래 그래 들어갔어요 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저 하나를 못 맞췄냐 우리 조명호 아아 내 묻고 답을 어디 갔어 우리 전지적 당구 시점에서 특별히 타율을 좀 계산해 주세요 아 제발 저 편집해 주세요 이거 뭘 다 편집해 달래 아 진짜 너무 어떤 공인지 VCR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 부럽다 부럽다 결승전 아이가 맞아 맞아 2014년이죠 예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전에 진출한 최성원 선수였고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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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강에서 졌지 니? 니하고 안 췄는데 세계선수권대 우승할텐데 니하고 쳐 재훈이는 없었지 4강에서 인민하고 췄다 4강에 현민이랑 치고 나는 8강에서 아니아니 니는 졌지 니는 대전에도 했지 니는 맥스한텐가 내가 맥스하고 파관이 될거잖아 구드롱하고 쳐요 구드롱하고 쳐요 아 근데 이때 진짜 잘 치셨어요 그렇게 초반에서 잘 치진 않았어요 저거 16강에서 졌나 32강에서 구드롱 만난거 아니야 32강에서 구드롱 만나서 이기고 16강에서 아마 졌을거야 롬다리옹한테 진거 같은데 어 그런게 가르쳐 보았나 상당히 공격적으로 했어 저때 공은 아 이 공을 이렇게 해결을 했었군요 깔끔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 저때는 당구를 공격적으로 칠 때야 마지막 공이다 이거 이거 마지막 공이다 이거 저건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와 나 진짜 저건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으아 아 끝까지 한번 보자 이것도 저건 근재형이 태극기를 줬는데 저게 바로가 안 되는거야 내 제정신에 저게 바로가 안 돼 저쪽으로 저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아 아 아 아직까지도 유일한 대한민국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이십니다 하 그렇기 때문에 요즘 조지호 선수나 김행지 선수 조명호 선수 잘하는거에요 저걸 하고 싶기 때문에 더 동기부여가 되는거죠 최성호 최성호 선수는 하고 나니까 약간 좀 동기가 떨어졌어요 지금 월드컵 또 정말 중요하고 의미있는 대회지만 선수들에게 월드컵보다 확실히 세계 선수권대회의 무게가 조금 남다를 것 같거든요 조금면 더 많이 차이나죠? 그냥 바로 연금이 나와요 그냥 아무래도 아무래도 저 시합 자체가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월드컵은 여러 차례가 있는데 7번? 7번이나 기회가 또 저기 만약에 랭킹이 안 되면 또 출전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진짜 아마 제가 저 때 준우승을 했다면 저도 평생 한 번도 못할 수도 있을 그런 근데 그 우승을 그냥 한게 아니라 그 전년도 그 전년도 2011년 2011년 슬루이스킬 2010년 2010년 슬루이스킬 에서 3위 했고 그다음에 포르투에서 그다음에 포르투에서 준우승 준우승하고 그다음에 결승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얻어 걸린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얻어 걸린 게 아니죠 세계 선수권을 뭐 입상으로 몇 번 하다가 우승한 거니까 자 챔피언이 되면서 이때 당시에도 역시 전무후무한 세계랭킹 1위가 됐었던 건가요? 잠깐 공동 1위 잠깐 네 아니 1위였죠 공동 1위가 아니라 공동 1위 아니 1위지 1위였어요 1위로 찍었어요 그냥 찍었다가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내려갔나 예 바로 다음 시작하고 다음 시작할 땐까 제 맨 끝에 호명도 했는데 그 월드컵 선수 소개할 때 아 맞다 맞다 그때 맨 끝에 오기분 이집트에서는 구르가드 했나? 아닌데? 예전에는 개의식을 하면 선수들 한 명씩 소개를 하잖아요 32위부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2위 1위 부를 때 맨 마지막에 제가 나가는 아시아 선수권 끝나고 나서 월드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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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탑랭커들 보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뭐 김행기 선수도 랭킹 2위도 찍어봤고 조지호 선수도 랭킹 3위도 다 해봤는데 그 5위 안에 지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지키는 게 힘들지 그럼 지금 그 딕 야스퍼 선수처럼 전에 한 번 세계 랭킹 8위인가 떨어졌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20 자기 22년 만에 최저 랭킹이래요 8위 계속 3,4위 안에 계속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4대 천왕이라고 하면 1,2,3,4등 안에 계속 꾸준히 다른 사람들이 기억할 정도로 만들어줘서 이제 4대 천왕이라고 5등이 누구냐의 싸움이었어요 옛날에 거기에 보편적으로 자네티 선수랑 에디 맥스 에디 맥스 뭐 그때 당시에 마티논 마티논이라든가 이렇게 몇 명이 5,8위전에서 그때 누가 시합을 좀 더 잘하면 5위 이 느낌이고 4위는 아예 범접을 못했을 때 그렇죠 2006,7,8 이때 거의 그 4명이 한 3,4년 동안 거의 싹쓸이 돌아가면서 1,2,3,4,3 1,2,3 김행직 선수도 2016년에 결승에서 정말 아깝게 마지막에 한 걸음을 더 못 뒤졌잖아요 김행직 선수가 2016년 보로도에서 우승을 했으면 바뀐 브롬달 선수의 개월수를 몇 개월 깰 수 있었는데 네 부지럽다 부지럽어 부지럽다 브롬달 선수 그때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저도 자기가 만 20 몇 세 7개월 그런데 뭐 행직이 형이 치면 이기면 그 기록이 깨집니다 그거는 평생 남는 거니까 당부 인생에 평생 남는 거니까 그래서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윌리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브롬달의 44회를 넘을 선수는 김행직이다 라고 항상 이야기하시잖아요 현재 뭐 가장 유력한 선수는 김행직 조명우 안 말고는 없지 없죠 유럽 선수에도 없어요 없애 아무도 없어요 지금부터 44회를 가려면 1년에 월드컵이 7개가 열린다고 과정했을 때 6년을 내리 우승을 해도 모자란 거예요 6년을 내리 우승을 해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되는 다 먹어야 되는 1년에 두 번씩 우승해도 44회 1년에 두 번씩 우승해도 진짜 어려운 건데 어려운 건데 예전에 보면 4회 연속 우승 뭐 3회 연속 우승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80 80 80 80 80 54 38 80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혼자 다 독식을 다 그때 이제 뭐 야스포스도 3회 연속 우승 같은 거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2등이랑 1등 격차가 굉장히 넘사벽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뭐 많은 경험을 더 했으니까 조금 더 성숙한 경기 운영을 해서 좀 더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저때 우승을 해서 정말 많은 박수와 환호성이 두 배 세 배로 터져 나왔던 것 같은데 한국 경기를 하면 선수들이 확실히 더 힘이 나죠? 잘 치고 있을 때는 나고요 못 치고 있을 때는 숨고 싶죠 그치 아 그렇지 아 다 선수들이 거의 마찬가지의 심정이신가 보네요 그 외국에 나가 있는 거 엄청 외국다 보다는 그런 거 같아요 외국에서는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관중에서 보내주는 그 함성 소리는 엄청 좋게 받아들여지는데 탄식 소리는 훨씬 힘들어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야스포스가 지금 가장 또 뛰어난 선수라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가 바로 브롬달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브롬달의 뛰어남을 좀 표현을 해주시자면 저는 처음에 그분이 천재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언어를 뭐 10개국어 이상하고 뭐 당구를 뭐 천재처럼 친다 근데 여기서 가까이 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이해할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노력하는지 김현직 선수는 잘 알 거예요 브롬달 선수 같은 팀으로서 또 모금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걸 좀 따라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딱 닮은 게 큐만 잡고 있으면 무조건 제가 연습만 해요 다운클럽에서 김현직 선수가 그게 비슷해요 그래요 네 조명호 선수도 그런 연습량이 많죠 조명호 선수도 뭐 기본 게임 많이 치고 게임 많이 치는 것 같고 그 정도 하루에 보통 뭐 적게는 10개임 많게는 15개임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명호 선수 하루에 제일 많이 치는 경기가 몇 경기 정도 돼요 하루에 제일 많이 치는 경기요? 14판 어... 이야... 진짜 그러면은 최성원 선수가 한 달에 14판 칠까 말까인데 요즘 14판 치면 많이 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우리 형님들 연습량 다시 좀 늘려주시고 네 QGN 돌아올 때 또 최고의 기량으로 돌아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자 문제 주세요 자 자세가 잘 나오지 않는데 되돌려치기가 일단 보이긴 합니다만 자 알겠으면 바로 정답 브릿지가 잡혔어요 35대 39 마지막 위닝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브릿지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깥으로 돌기를 가야 될까요 35대 39 마지막 위닝 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흉내까지 잘래 35대 39 마지막 제가 35대 39로 한 번 딱 진 적이 있었는데